뭔데? 아우 시키려고? 네, 갔다 왔는데 내가 하나 찾았어. 찾았어? 됐는데 우리 대장은, 대장은 남자예요. 그래서 여자는 아우 시켜서 돼. 여자는 아우 시켜서 돼. 형 말해봐야 되지. 그랬어, 그랬어. 그런데. 안 돼, 안 돼. 나 때면 안 돼. 안 돼, 안 돼. 나 때면 안 돼. 어? 얘 지금 뗄라는 것 같지? 어, 뗄라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뗄라는 것 같은데? 누가, 누가. 아니, 안 돼. 어? 아, 이상한데. 힌트를 볼 수 있는 상점? 아까 노란문이 뭐야? 어, 어, 노란문이다. 어? 김종국 아우. 내가요? 야, 뭐야? 김종국 아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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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누구? 종국이 아웃이야? 왜? 야, 종국이 뜯으려는 대호밖에 없어. 야, 너 지금 들었어? 대호 형이다. 형! 그런데 쟤, 쟤 이상하지 않아, 쟤? 쟤 대호 이상하지. 쟤 그냥 자체가 이상하잖아. 형, 지금 아니. 누가 봐도 빌런 아니야. 어? 이거 안 돼, 안 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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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지금 뗄라는 것 같지? 어? 뗄라는 것 같은데? 아니, 하아가 이상하다니까. 왜냐하면. 하아가 감옥 세트에 들어갔어. 그럼 나한테 얘기할 만하잖아. 그렇지. 그런데 그냥 우선은 그냥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와서 있더라고. 자, 그러면 빌런은 대장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, 그렇지? 빌런은 아웃, 대장만 죽이면 된다, 쟤가? 너지? 너 기분 좋지, 지금. 나한테 몰리니까. 어? 솔직히 얘기해. 누구? 종국이 아웃이야? 누가 뜯었어? 종국이 뜯으려는 대호밖에 없어. 누가 뜯겠어? 야, 종국이 아웃이야. 야, 김종. 야, 그런데 고소하긴 한다. 말도 안 돼. 이상하게 축제 분위기인데. 뭔지 모르죠. 왜 그러지? 우리 편인데. 대호 형이다. 대호지? 오빠, 이대호예요. 어? 이대호 좀 전에 올라갔잖아요. 형, 대호야. 전혀 소민이 딸 일은 없잖아. 그런데 대장은. 빌런이 일반 대원을 아웃시켰습니다. 힌트 상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한 명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씨, 만찬자. 힌트 상점. 대호 씨. 이대호 씨. 아이. 대호 씨. 이대호 씨. 이대호 씨. 아, 잠시만. 암호를 대십시오. 그럼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이대호 씨 수상하십니다. 이게 재석이 형이 대장이네. 재석이 형이 대장이네. 아, 미치겠네. 이대호 씨 수상합니다. 대호가 빌려주면 형이 대장이네. 그러면 대호가 형을 뜯으려고 그러겠네. 그러니까 이리 와요. 아니, 그러니까. 어떻게, 어떻게 아웃을까. 너 대장이야? 누가 대장인지 빌런인지. 너도 아직은 모르잖아.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, 그럼. 야, 그런데 누가 뜯었어? 아니, 뜯은 게 아니라 그냥. 아웃 됐대? 그냥 아웃 됐대. 다른 방식으로 아웃. 다르게 아웃 시키는 게 있는 거야.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. 아웃. 아웃.